딱 제약주 올라오네요.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제약 살펴볼 거고요. 송현수님의 종목입니다. 아 매수가가 꽤 높아요. 19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또 31%나 가지고 계셨어요. 2년 정도 계속 물려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어느 손에서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5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뛰어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이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서영진 회장 복귀하면서 전체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더 많이 빠진 부분은 지금 미국의 유플라이마 건이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권으로 이번에 단기적으로 올라오지만 올해 사실 셀트리온이 램시마이스시가 미국 허가가 나고 유플라이마 건도 7월 달부터 실제로 미국 쪽에서 발매가 된다면 미국 시장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 쪽에서 매출이 좀 늘어날 거고 지금 램시마이스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아주 안정권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실적을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바이오의 계절이 아니라서 부각이 많이 안 되지만 지금 3월 달 지나가면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일 거거든요. 4월 달부터는 학계도 있습니다. AACR이 4월 달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얘기 나올 거냐면 바이오 시빌러 쪽이 올해부터 또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부각이 또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은 또 올라갈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매수과는 저 매수과까지는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20만 원까지는.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또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중이 30%이잖아요.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세트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봉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7만 저가가 7만 7천 8백 원 7만 7천 8백 원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8만 2천 5백 원까지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비중을 15%로 줄이십시오. 비중을 확 줄여버리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손실 많이 줄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15%만 가지고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참으시고요. 참고 제 생각에 10만 원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가지고 10만 원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오랫동안 세트륨 제약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려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7만 7,800원이 깨지거나 8만 2,500원까지 반등 시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트륨 제약 계속해서 힘내시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